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님들 이거 뭐야 겨울 맵이다 아이구 문제네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먹어 볼게 내가 메모장에 적어놓을게 어 먹고 오면 되지 야아 아이 또 먹고 오면 되지롱 어 어떡해요 어떡해요 우짜라고 뭐야 이게 그냥 버섯 먹고 나오는 동네인가 여기 뭐야 맵을 되게 잘 꾸며놨어 이거 뭐야 이제 보니까 집이에요 굴뚝이구요 나름대로 꾸민다고 어 눈이 쌓인 나무로 표현한 모습이야 닌텐도 이거 어 마리오메이커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구름으로 꾸며놨어 콩나물 줄기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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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넹 넷 모르게 양말이 많아 난잡해 난잡해 꽃꽃꽃 아이씨 뭐유 이게 어 어이 저기서 많이 죽었을 것 같다 아 좀 신자고 아이고 새신을 신자 뭐야 뭐야 여기 국기봉 누가 어쨌어 꼬다리 누가 어쨌어 이거 동전 다 모아야 된다는건 그런거 아니겠지 우리 썰매 빨리 달려라 짠짠짠짠짠 과금 벗어지네 비싼건데 이거 맞고 먹어야지 아 괜히 그랬다 괜히 그랬다 빨리 버섯 리필 좀 아 언제와 언제오냐 언제 피피피 그래 어라 어우 눈 아프다 이거 화질 진짜 진짜 지금 흠 흠 빰빠라밤 잘했다 어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투 얼 크리스마스 뭐유 크리스마스 갑자기 쿠파를 용암에 담그는 걸로 지작한다 뭘까요? 어 뭐야 뭐야 개꿀잼인가 해군을 그려놨네 어 여기는 아니구요 그럼 일로 가야됩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니? 어 여기도 아니야 그럼 이쪽이니 오케이 오메 오 오미 오 이건 죽을라고 해도 죽기가 힘든데 바니야 이거 자꾸 사네 오메 쿠파가 부서졌어 땡큐 터 стало ㅋㅋㅋㅋ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지? 오케이 오isin 오오 깜짝이야 오예예예 realt 깜짝 놀랐는데 죽진 않아 또 구파가 열어준다 고마운 구파구만 땡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여긴 뭐야 또 열어주는거야 아이 좋아라 쟤 몇번 죽은거냐 어 오우 노래까지 준비를 해놨어 어 아 뭐 또 듣는거야 이거 다시 재생 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음 그래 우리 썰맬 빨리달린다 끝 이야 이번 메벨은 별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